여러분 삼성이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한 1,400만 정도가 되는데 472만 정도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네요.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네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한국인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과분하다는 표현을 써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어낸 것은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낮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우리 수준에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회사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삼성 내부 문제도 있지만 외부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오늘 아주 이 분야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시네요. 황철성 서울대 석자 교수입니다. 아주 진짜 실력 있는 분이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 선임연구원 측은 아주 초기 멤버겠네요. 60년생이니까. 재료공학부 석자가 수록 국내 반도체 분야의 최고 석각으로 꼽힌다. 이 분이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딱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삼성의 위기는 인재 부족, 외부 정치 요인의 관여, 장기 기술보다 단기 실정에 집중하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어마저게 총체적 위기라는 겁니다. 구조적 위기. 그런데 제가 왜 삼성 위기를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삼성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의 전조라는 겁니다. 경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 훌륭한 회사가 여러분들 그냥 흔들리구나. 첫 번째는 인재 부족입니다. 인재 부족.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계속 삼성전자를 떠나는 겁니다. 더 좋은 대사를 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로 다 떠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황철성 교수, 황철성 교수가 하는 인터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다가 현장에 열심히 가르치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맨 앞에 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됩니다. 첨단 기술을 선도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박사급 인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때 반짝였던 반도체 계약학과도 대부분 의대로 빠져나가고 삼성을 그만두는 인재들로 자꾸 미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결국 인재 부족이 심화된 것입니다. 인력이 아래에서부터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무너진 총체적 난국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을 떠나는 이직자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삼성이란 절의 실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이런 회사로 이직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는 자주 여러분 공개되지 않습니까? 보상 성과 시스템도 부족할 거고 그냥 애국심으로 삼성전자 여러분들 머물러달라 천만에 누가 요즘에 그런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전체적인 지배적인 지금 생각이 저는 저희들 세대 저희들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업보국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도 젊은 나라에 떠올려보면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송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 젊은 나라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나라 걱정하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알바뇨입니다. 내가 알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왜 낳아? 내가 삼성전자에 왜 오래 있냐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스카웃 당하면 바로 가는 거지. 알바뇨가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선거 부정을 왜 이런 관심을 가지냐고 부정선거 하든 말든 뭡니까? 내 배에 여러분들 밥 들어온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에 의사가 죽든 살든 내가 무슨 관계냐는 말입니다. 의사 더 뽑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인재 부족이 심화된 것입니다. 인력이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엔게디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나라가 어려우기 전에 돈과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왜 여러분들 뭡니까? 미국 정시로 모든 2030 세대들이 돈을 다 옮기겠습니까? 몸은 못 가더라도 주식부터 이민시키자는 겁니다. 삼성에서 이민을 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대만이란 나라는 TSMC 대만 반도체 하나를 뭡니까? 호국신으로 생각하고 전부를 다 끌지 않습니까? 본래 여러분 한국은 장기 전략이나 이런 게 드물진 나라지 않습니까? 박정희라는 이런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60년대 70년처럼 장기 프랜을 가지고 준비했던 시기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시기인 거죠. 그냥 비오면 농사 짓는 겁니다. 천수답식으로 갱령하는 겁니다. 선도기업이 됐는데 반도체 박사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삼성의 위기를 통해서 한국 문제를 볼 수가 있고 우리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통해 두 번째 조직관료화 모를 해저드가 있는 겁니다. 삼성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내 재임 기간 중에 안에 어떻든 뭡니까? 성과 올려 가지고 높은 보수 받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삼성에 골로 가든 말든 간에 그런 것이 아주 평벽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음은요. 알바뇨입니다. 애국심이란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겁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뇨입니다. 우리는 애국심이 없고 그냥 알바뇨. 나라에 골로 가든 삼성전자 골로 가든 관계없는다. 의로 체계가 무너지든 간에 뭡니까? 그냥 내 한께 돈 안 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 황성철 교수가 지금 r&d 책임자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주 내밀한 정보죠. 연구소 사장 제안을 인사팀 부장이 안 듣습니다. 회사에는 r&d 생산 같은 핵심 역량 조직이 있고 지원부수 같은 보조 역량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조 역량자들이 핵심 역량자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성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관료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날 겁니다. 연구직들이. 연구직들이 보조부수의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하다가 그냥 중이 싫으면 그냥 저를 떠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떠나버릴 겁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부 정보입니다. 황 교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의 이름이 대단히 관료화 돼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ceo들 연봉이 너무 센 것 중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ceo가 1년만 임기를 연장하면 초고액 연봉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 대신에 내가 올해 1년만 덜을 생각하게 됩니다. 삼성이 r&d를 줄이고 모험적인 것을 안 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지가 1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됐다는 겁니다. 삼성의 고위직들도 삼성전자의 고위직들도 뭡니까?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정도가 되니까 그냥 재임기간 중간에 한 번 더 해먹고 여러분들 그럼 수십억 수백억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떠나버리는 겁니다. 삼성이와 골로 가든 말든 간 게 없는 겁니다. 사회가 천반적으로 뭡니까? 그냥 알파뇨 정신이 그냥 지배를 한 겁니다. 선거 문제를 볼 때 의로 문제를 볼 때도 그냥 제 머릿속에는 뭔가 하니까 그게 별도로 분리된 일이 아니고 그게 연결된 겁니다. 사회가 아기를 안 낳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호암 이병철이나 아산 정주영 같은 그런 분들이 한참 여러분들 열심히 뛰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정신이 돈을 벌지 않지만 돈을 버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업보국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킨다. 반도처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킨다.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보시기만 삼성 파운드리 진출 의사결정의 정치화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골로 갈 때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을 감찰되는 과연 모든 영역이 정치화되는 겁니다. 정치화.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의 전리품처럼 여러분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공기업에는 다 자기 사람을 심는 겁니다. 정치가들의 여러분들 정책결정이 모두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표를 얻는 것에 다 기준에다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진출을 대충 알고 있는 분도 많겠지만 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으로 최순실 말사건에 얽혀있던 시기입니다. 2019년에 정권 차원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하도록 꺼냈습니다. 한 건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때 수출이 줄고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대통령까지 문재인입니다. 삼성을 찾았고 7나노웨이프에 사인을 했습니다.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일을 한 목표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게 tsmc를 넘었을 것이란 프로파겐다가 나왔고 삼성 파운드리가 제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이 정치화 돼버린 겁니다. 모든 영역이 다 정치화되는 겁니다. 다 우리 편이끼리 해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 마지막에는 뭐냐 새로운 계급이 생겨 우리끼리 다 헤쳐먹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의 반도체 설계도를 토대로 제품을 위탁 생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 설계도를 삼성한테 왜 주겠냐 이야기죠. tsmc는 핸드폰 사업도 없고 가전 사업도 없고 메모리 사업도 없기 때문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tsmc 넘기겠지만 삼성전자에 어떻게 tsmc처럼 삼성전자를 뭘 믿고 뭡니까 잠재적 경쟁자인데 설계 도면을 넘기겠으면 설계 도면 안 넘기는 겁니다. 스마트폰 가전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다하면 추가로 파운드리까지 하는 삼성이 파운드리만 30년 외기를 걸어온 글로벌 제강자 tsmc를 끊겠다고 갑자기 써난 것입니다. 유해가 큰 이야기다. 반도체 설계 도면을 누가 넘기겠냐 이야기죠. 애플이 여러분들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여러분들 두뇌에 칩을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넘기겠습니까 구글이 뭡니까 본인 자사 핸드폰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두뇌에 해당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왜 여러분 삼성전자에 맡겼으면 안 맡기는 겁니다. 사회적 압박 때문에 회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tsmc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파운드리에 분산 투입하다 보니까 메모리 경쟁력도 많이 상실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사업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이 황철성 교수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일을 덜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을 덜 하는 겁니다. 문정권은 제도적으로 일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일 덜 하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일 권하지 않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별로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가 항상 잘 나갈 수가 있냐 세상이 다 변하는데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앉으면 눕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번 길로 들어서게 되면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이 지금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일어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의 지도자든 여러분들 기업의 지도자든 간에 조타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잘 섬세하게 잘 정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을 잘 선택한 게 중요한 겁니다. 뱁새가 황새 여러분들 따라가면 달라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젊은 날 여러분들 저도 일을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인데 주 52시간 정신나간 놈들이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주 52시간 주 52시간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식들 이름 매겨 살리겠습니까 모르지 요즘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 52시간 젊은 날 한 번도 여러분들 진하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 52시간 같은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해가지고 첨단 산업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 읽고 황 교수님 의견에 대체로 공감이 갑니다. 다만 주 52시간은 대만의 TSMC 100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TSMC 연구진은 주 72시간 넘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격차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 72시간도 더 하겠죠 72시간 정도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TSMC나 AMD 여러분들 엔지니어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뭐가 머리가 좋겠습니까 영어가 익숙합니까 뭐가 여러분들 영어가 익숙하겠습니까 거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뱁새가 자기 처지를 잘 모르면 그냥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간하고 내일 뭡니까 주 52시간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위에 수유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를 긁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돌격 앞으로 해본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실상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연구개발에 성공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 일어나 전부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를 전부를 그는 사람이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뭐죠 주 52시간 그건 취미활동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부가 다 취미활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이 황 교수님 황철성 교수님 인터뷰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드렸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특히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건 전부를 그려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해야 이길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라벨 주 52시간 일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때 불가능합니다. 저는 막 다는 않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주 52시간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수행을 반복해 문제 해결책을 차단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도 어렵고 전병헌 여름 부회장이 나서가 삼성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 세대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제대로 생각하면 뭐 슬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분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분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분하게 앞에 후원하신 jk님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한다고 깜빡 까버렸네 여기 러볼님 말씀을 잘 하셨네요. 연구는 밤샘 연구하지 않으면 발전 없습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뇌가 올인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수율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몇 달째 이런 문제가 끄는데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망하는 길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tsmc 여러분들 발뒤꿈치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지금 상황이 그럴 겁니다. 왜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주 52시간 제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